고맙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고기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추워요. 춥다. 춥다. 자 조심이들 타세요. 자자자. 강인 잡아줘. 아 뭐 이리 전화를 하노? 아 누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방 주시죠. 내려 놓으시죠. 가방이 붙여야겠다. 규정 잡기 힘들어요. 여기 앉아. 앉으면 돼. 앉을 테니까. 편안한 것 같아요. 나무이잖아요. 무섭다. 1,2,2,2 너 앉아가지고 남간자 왜? 왜? 찍어드릴까요? 아 알았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형님들 출발 장갑만 들고 왔다 장갑 있습니까? 아까들 키고 왔던거 날씨 많이 춥다 네 형님 저 들어가면 더 춥겠습니다 진짜 자 갑니다 어? 형님 저 안쪽까지도 깊이 들어가죠 후라시 켜라 이 후라시 때문에 형님 자 가보자 자 갑니다 일단 담배를 켜고 네 형님 후라시 켜고 저 바닥 보이죠 야 갑니다 야 갑니다 네 야 갑니다 예 축제 잠바에 벗겨있다 네 잠바에 벗겨있다 어울리네 이거 빨리 폰가요? 선장님 같네 선주 같아 선주 이거 날 수웠어요 털신으로 왔겠지 어? 어? 하하하하 왜? 갓 내리려고 하니 잡고 있습니까? 아 날씨가 춥네요 바다 위가 더 춥네 태성필청 안 놓으신거에요? 아예? 어 병호야 쭈그리 앉아 개를 또 물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바르만 그거 하고싶다 나오게 하지말고 어우 춥어라 야 니 돈와서 어게 어? 돈와서 어는거 아이가? 어우 추워 아우 사람들 많이하네 네 자 앉아서 다 낚시도 던지고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왜이렇게 제가 해봐 멋지네요 형님 너무 좋습니다 손 터질 것 같습니다 형님 이쁘죠? 어허 배상 레스토랑 같잖아 아니 뭐여 어? 오징어배가 아니라 펜션이에요 펜션이게 오징어배 아닙니다 펜션이게 펜션이게 오징어배 아닙니다 펜션이게 펜션이게 어 맞네 저 끝이네 보니까 방향이 저쪽으로 가는거 보니까 저 끝인거 같습니다 저기인거 같습니다 형님들 저기 불빛 보이시죠? 자 하나씩 내가 형이 형이 먼저 내릴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줘 이거 불로 켜야되는데 아 이거 불 없으면 안되는데 그래 엄청 옛목이죠? 예 뭐 옛목이요? 먹이고 먹고 뭐 라면 끓여먹고 달라고요 응 아 이거 뭐 소금이네 소금 아씨 아씨 우와 겁나 춥네 우와 빨리 춥네 올려 틀면은 어 힘든다 온도 6도로 최대로 하자 아 잠시만요 창고 다 닫고 거기가 안올라온다는데 네 어? 사장님도 지금 응 아침에 해 뜨고 나서 좀 올라온거 아 안다며 아 아 이제되면 편실해야되니까 어차피 질쿠형이 이게 다에요 아 이게 다입니다 보일러 아우씨 보일러 이거 언제 불 들어오겠노 이거 근데 판넬이랑 빨리 들어와요 네 판넬 남쪽 다 켜져놨으면 돼 아 일단 밥먹자 거기 있는 후라이패널 후라이팬은 어디서 구울래 야 고기는 어디서 굽노 고기 여기서 구울거면 여기서 아 후라이팬 없잖아 주방 어디있는데 잠시만요 형님들 지금 사고입니다 잠시만요 분명히 전화해가지고 통화했을때 여기 아 주방있나 옷을 왜 안 주방 원래 번호를 여기 밑에 놔두시는데 번호를 위에서 구워갖고 갖고 가서 뭐라는거야 잠시 열어봐 안에 칙 다있나 네 없습니다 나머지 식기는 다 있습니다 아 그릇 냄비 이런건 있습니다 후라이팬이랑 가위랑 집게도 있고 아 근데 문제는 뭐 그릇도 안보이는데 이모 사장님 다 있다고 하셨는데 숟가락 뭐 다 있다고 하셨는데 숟가락 없나 뭐 접시도 없고 숟가락도 없는데 네 저 안에 있나 아 아 사고 사고다 숟가락 없구요 자 숟가락 없구요 자 이것도 김병만 해 어 정글 또 찍겠네 꼬라줘보이 자 사장님이 젓가락 다 있다 해가지고 어 그냥 왔는데 이거 뭐 고기 꼽아서 손으로 먹게 생겼네요 형님들 아 라면 끓여가지고 어 하 하 그 한 엌 그렇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사고네 진짜.. 아..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펜션에 날 뻔했네. 멍떼 거 같지 않고.. 전화해볼거야. 사장님한테 전화해볼거야. 전화 좀 물어봐라. 어.. 아..스피커 껐다.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뭐가 없어? 아..병신 사주라고 한잔.. 사장님 지금 들어왔는데요. 저.. 적시랑 뭐.. 국가랑 식당이 있다가 가셨는데.. 아까..아..아까 있다고 하셔서 저희 안산던데.. 사장님.. 이야기 안해주셨는데.. 저희 아무것도 안.. 아니 고기는 어디서 굽냐고 물어봐. 이거 가스레인자에 굽는 거냐고 물어봐. 그릇하고 지금 숟가락 젓가락도 없고요. 그.. 아.. 고기는 여기 주방에서 구우면 되죠. 아니요. 술이랑은 다 샀는데.. 사장님이.. 그.. 컵도 없다. 아.. 숟이요? 숟이요? 숟도 저희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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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랑.. 예.. 숟가락 젓가락하고 컵이랑 접시만 좀.. 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라는데? 수술에다 굽는 거라나? 아.. 형 언니 여부 하시길래? 아니 뭔.. 뭔 소리고 뭔 수술사고아?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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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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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나? 거기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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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야채랑 씻겠습니다. 잠시만요.. 물도 안 나오네.. 질환하고 있는데 앉았네.. 이거 뭐야 이거? 전부.. 맥이라.. 이야.. 뭐야? 이건.. 가스.. 열어숍니까? 이거.. 열어숍니까? 들어봐.. 안 돼 얼음은 없네 어디갖고 있나? 사장님 오시면 물어보죠 아니 저 옆쪽에 주방이 또 하나 없나? 와 여기 타고네 진짜 잠시만요 여긴 화면 다 있는데? 뭐지? 형님 저기 번호 저기가 있는데 옆에 방사원한테 물어보죠 유일하게 한 군데 있더만 불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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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좋는다 익어 있는게 깨끗하네 이거 끝이죠 물 없어요 물 처먹다 걸리면 죽는거야 물과의 쟁쟁이네 저거 생수 아까 내가 한통 더 넣었지 싶은데 두통 그러니까 형님 두통 넣으셔가지고 내가 한통 더 넣었어 아이소리야 햇반 또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로 끓여서 데피해야 될 것 같은데 삼겹살 대고 구울게요 네 구울게요 저거 하나 할게요 어떻게 먹을까요? 라면 끓일까요? 저거 한번 내가 옆에 말해봤고 돈을 한번 빌려 볼게요 여기 어 쟤네 쟤네 사돈데 저걸 쟤네 그리고 세우 양이 가까워 잘라봐 코스라이 들고 와라 주머니에 많이 들었다 전화를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네요 일단 물이 안나오고요 뭐 접시, 컵, 연장, 숟가락, 젓가락 아무도 없죠? 가스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 세팅이 잘 안되도 방송만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긁는대로 생각할거니까 웃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비웃지 마십시오 방송만 재미있으면 돼요 술상을 폈을때 배우고 술 먹는 자리에서 방송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방송을 늦게 컨텐츠 편기 때문에 편기를 늦게까지 저는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참고 벌꿍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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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고기 잘 샀다 예 내가 샀지 물이 없는데 생수로 끓여야죠 물 반칭여서 버섯 땡초 조금만 부어가지고 최대한 아끼라 물이 안나오는데 뭐지 물어볼까 야 벵우야 변수에 휴지 있는가 봐라 휴지는 우리 펜션 안에 있더라구요 화장실 안에는 변수에는 없는거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 좀 큰 냄비 휴지까지 없으면 바닷물에 씻어야 된다 물이 좀 더 빨라 육수 안팎에 넣어 물이 좀 더 빨라 물이 좀 더 빨라 물이 좀 더 빨라 물이 좀 더 빨라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을 끓여줍니다. 라면을 끓여줍니다. 할머니한테 낫겠어요. 할머니한테 낫겠습니다. 라면을 끓여줍니다. 물에 닦아줍니다. 씻어서 낫고 접시도 안되고 있습니다. 물에 닦아줍니다. 접시 없다고? 접시 주신답니다. 음식에서 다 굽어서 방에 들어와서 먹어야 된다. 다 굽어서 방에 들어와서 먹어야 된다. 주먹어서 어찌 될래? 주먹으면 안된다. 주먹어서 어찌 될래? 음식 다 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먹자. 방에 들어와서 먹자. 안에서 가스레인지 불만 안되면 돼. 여기서 음식 다 해가지고 방에서 먹자고. 알겠습니다. 뷰는 그럼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팔복님 뷰 보여달라던데. 뷰? 근데 저희가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팔복씨 이거 잠에는 안나옵니다. 손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나와요. 여기서 음식 해가지고 먹는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레버에요? 레버? 네? 밖에서 먹어야 해. 밖에서 개 떨듯이 떨다 돌아왔다. 저거. 여기 뷰 불빛 아무것도 안보이다. 지금 봐도. 쓸바는데 방구씩 하자고. 저런 생각만 안한다. 레버 열면 물 나오는데. 레버 찾아 뷰야. 레버야? 레버가 어디지? 레버가 무슨? 무슨 레버를 말하지? 닫아. 거긴 없습니다. 여기. 처음에 뭐 레버가 있나? 형님 여기 물 나옵니다. 생명수입니다. 여기.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다. 여기서 씻을게요. 바깥에 있었네. 싱크대가 안나오는거네. 형님 일단 이건 씻은거고. 근데 저거 바닷물인가? 바닷물 다 먹어봐라. 바닷물 아닙니다. 또 라면 끓인데 또 짜면 사고다. 일단 먹어봐라. 예. 절치가 없네. 절치가 없네. 잠시만요. 절치를 맞는데. 이제 좀 씻자. 라면이 와? 얜 좀. 네. 짜리. 라면이. 야. 이제 저. 다 버리는 거 있잖아. 다 버릇. 아. 야. 벵어. 사람들 있는데 가고 그 밖에 싱크대 가가지고 사람들 잡고 있는 데 있잖아 그 가면 싱크대 있을 거에요 물 틀어봐 물 나오는 거 이게 얼은 거 같은데 이게 안 나오면 없을 건데 나오다가 딱 멈춰버리네 물 더워요? 어 그래 저기 거 다 먹으면 돼 가갖고 얘 냄비에다가 와봐라 배우 아 배우 니다 안 돼 저거 뜯었냄비 있습니다 뜯었냄비 있습니다 아니 앞에 저거 가서 라면도 끓여 올까요? 여기 주방 빌려서 어차피 저 주방이야 분명이니까 아 다 주무시는데 아 아 다 filter 다ERS 생각보다 예쁘다 이러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산 aún 물 물 물 물 물 물 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멘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죽 고춧가루 파 Kyle 남자 집사2장 아 뜨거워 남자 집사2장 배전소 내야 될까? 고춧가루 물 씻어왔는데 어디다가 그 방에다 넣어 접시 없는데 응? 이거 그대로 잠시만 그 버섯만 네 버섯만 좀 주라 잠시만 뭐 사람 왔는데 어? 저 배 왔는데 알았다 알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봐 하 이거 비우고 여기다 라면 끓여도 되겠지? 어디다가? 여기다 라면 끓이려고 냄비가 있잖아요 접시 갖고 왔네 봐봐 병호 가봐 그거 저쪽 받고 병호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니가 좀 좀 좀 좀 귀엽다는 말 좀 많이 해주고 좀 해둬 병호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없으면 좀 재밌거든 네 이거 어떻게 해? 호팡에다가 나도요 택시 네 이거 물하고 터지는 않아 못해 왜? 이거 맛은 안 돼 한국어 내가 있는 그 사람한테 이거 안 나오는데 통기 끓일 수 있는 건데 이거 맛은 안 돼 날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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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안 나와 네 갔으면 됩니다 됐죠? 갔으면 돼 물이 안 나와 이게 물이 어렵다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고 완전 무슨 물도 안 나오고 이거 뭐 어떻게 살아나고 예 물을 안 나오고 아 이거 디시 해줘야지 디시 안 해줄면 이거 가야 되겠다 물을 해가지고 이거 뭐 똥 못 깼나 어? 아가씨들하고 왔는데 똥 누드게 하고 아우 접시반네 아우 접시반네 아우 접시반네 접시반네 니은잘에 보소 불길을 해 펄 벗은 왜 이것밖에 안갖고 왔냐 벗은 왜 벗은 더 이상 난데 아긴 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선생님, 저기서도 뭐 놀이하려는 것 같아서 끓이지 못했습니다 어? 저기서도 뭐 해 먹으려는 거 라이터는 또 한 아이고 사장님, 가스 볼 장가 왔다 아이고 제우치기 아, 안 돼 안 돼 그거불로 안 돼 형님, 라이터 형님,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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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는데 아따, 있네 그거 추라 아따 들어라 이거 라이터 안 가는데 보기에도 있어 라이터가 나오고만 아들 갔다네 형님, 라이터 안 가는데 이러고 보기에도 라이터가 나오고 뭐고 네 뭐 어떤 장면이고 가스가 뭐 아니, 손 대지 마십시오 사장님, 이거 벌써 몇 번이나 끄고 고기 같은 잠시만요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없다고요 가스가 없다고요 아, 없네 가스가 없다고요 가스가 없다고요 물 안 나와, 가스 안 돼 가스 안 가죠 아, 없다고요 아니, 오면 다 있다 해서 그냥 왔습니다 술만 고기하고 놀거만 사오라 합니다 사장님 아니, 오면 다 있다 해서 그냥 왔습니다 울고 싶다 그 기업에서 어디 갔나 Laurel told you ruralmente 바닥에 가를 orif 저 구도 Furr 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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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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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음식 세팅해서 빨리 가져와서 가겠습니다 지금 고기 미리 구워 놓은 거 다 식어 딱딱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건 아니다 아이가 이분이, 잠시만요 카메라 좀 찍어주세요 고기 좀 갖다 놓으면 라면 올 때 적어갖고 불닭으로 형님 이게 물 나오나? 물 약간 완전 조조조졸 나옵니다 형님 이게 통으로 벗어서 썰어야지 이게 꼭 굽으면 여기서 육즙이 나오더라고 일자로 일자로 썰어서 먹잖아 사람들 어? 어? 세로로 썰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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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으면은 어 이거 먹었을 때 요 안에서 어 물이 확 나와요 이렇게 맛있어 꼭 어? 가지 사기를 천만 날 했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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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으응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옛날 숙소겠네 진짜. 숙소로 깻잎 씻어야 되는데. 깻잎 비호한테 좀 씻어라. 방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막 안 깻잎해도 그렇게 채워야 되는데. 와 삼겹살 완전 그 과자도 있겠네. 다음에 팬들과 같이 합시다. 예 찌울림 형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찌울림께서 또 볼깨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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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 숟가락. 아 또 어지러워보라. 뭐 적금적으로 나왔는데. 예 뭐 계획도 없이 나왔어요. 비호가 이제 선. 이거 선. 이거 선. 이거 배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갖고. 이거 이제 보고 왔는데. 뭐. 그래요. 와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고. 인자 음식 다 해갖고 이제 준비했는데. 뭐 몇 시간이든 일단은 뭐 레전드만 만들면 재미있게만 가면 돼요. 예? 뭐 노잼일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안되면 또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거고. 왜?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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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못 닦아. 막 닦이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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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마 옆에 좀 붙어. 나도 춥다 이만. 옆에서 니가 불 좀 내주라. 어? 옆에 좀 붙어봐. 같이 봐 방송. 옆에 와갖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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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로 봐. 어? 전자파 내한테 다 온다. 시발 이거 쭙쭙이야. 배워마. 응. 응. 아 눈을 맞았죠. 배워마.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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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개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은 우리 병호도 병호지만 우리 만두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한 게스트로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우리 만두님 오늘 약속 장소에서 자리하시다가 도중에 나왔습니다. 깨고.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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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 빨리 먹어. 감사합니다. 아 매워. BJ 아니에요 저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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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도 먹고. 버섯 줄까? 응. 갈비. 사육살. 고유가 왜 다. 내적으로 다 있노? 응. 죽었어. 자. 안 매워. 아. 탕. 쩜. 했어요. 고유. 호주 한 명 형님. 저 주시죠. 응. 저거요. 아 매운데 이건. 형님. 못 맞겠네요. 뭐. 이거요. 왜. 아 매워요. 매운거 못 먹으면. 매운거 못 먹어요 형님. 아. 그래 밥 해드릴까 했잖아 형님. 아예. 제가 드릴까봐. 하긴 그냥 저는 물컵에 못 뺏습니다. 물컵은 무슨 시 반응에 무슨 칠반반의 선물에 무슨 예성이 아무지도 아이고. 병원이 죄송합니다. 저 컷도. 나쁜 새끼가 매운 것도 좀 먹어야 하는 사람과 되니 참아. 국가를 못 참아서 날이라도 씻어봐라. 아 참. 뭐 먹겠는데예? 매번 좀 뭐 먹겠는데예? 너도 배 된 거 아니야? 아 나 그냥 씻어봐라. 아 그냥 자 씻어. 아 벗겨내자. 귀찮다. 예수님이야. 되게 오랜만에 드는데. 걸찍을 위해 음식 걸리면 안됩니다. 예예예. 한잔 먹자. 예. 이마 범행 좀 타. 내려앞게 할게. 예. 오빠 소주노. 오빤 개인용 소주로 놔둬야겠다. 한잔 먹자. 오늘 병원 옆에 게스트 맏은님 오셨는데. 이상형이 가깝나? 모자 벗고? 모자 벗고? 괜찮아? 얼굴도 눌렸더라. 나 안 오는데요? 병호야, 우리 만두씨가. 자, 다같이 한잔합시다. 어우, 못생겨가지고. 반갑습니다. 병호야. 만두님 보니까 어때? 만두님 보니까 어때? 어? 예쁘네. 예뻐? 네 이상형에 가깝나? 어? 네. 이상형에 가깝나? 어? 네. 제발 한 번에 이야기하면 제발 한 번에 대답해볼게. 여러분이 이야기할게. 오늘 진짜 봐. 오늘 진짜 젖은거 딱 좋은 날이다. 어? 건방지구로 스바람이 컵 콜라 딱 달라고 딱 내밀고 있는거 봐봐. 아, 맹간이 안되네. 만두 minutes for a show. 이게 뭐냐? 잠깐만. 아.. 아..